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경제적 이유나 논리라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변화할 때 조차도 섬세한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제도라만 하더라도 분명히 그곳에서는 나름의 존재 이유가 없련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연이 점진적으로 조심조심했으라는 것이 몸에 뵈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이른바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취할 태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보수주의자들은 깨부수거나 청산하거나 제거하거나 적폐라는 그런 용어를 입에 잘 대지 않습니다. 그런 용어 자체에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들어있는가 하니까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유능하다. 그런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산, 제거, 적폐 이런 용어들이 서슴치 않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만용이나 지적인 교만이나 지적인 오만은 정말 위험하고 옳지 않은 것들입니다. 한 개인이 이제 오만하거나 자만하게 되면 자기 삶을 망칠 수가 있고 권력자가 오만하거나 또 자만하게 되게 되면 자기 신세를 망치고 나중에는 감방에 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에서 보면 특히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인간적인 그런 오만함을 넘어서 지적인 오만함이나 또 이런 경제정책에서의 자만 이런 것이 대해지게 되면 나라 전체를 완전히 그냥 구렁텅이로 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4월 13일자 중앙일보에는 그동안 학자로서 경제성장론에 관한 논문을 꾸준히 발표한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쓴 아주 새로운 각도에서 전세제도를 파악한 김세직의 이코노믹스 세계에서 유일한 전세제도 산업화를 촉진시킨 비밀병기였다.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핵심 결론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자들이 갖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런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한 적이 별로 없지만 체계적으로 김세직 교수는 전세제도에 관한 논문도 여러 편을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세제도는 경제학 이론으로 볼 때 대단히 뛰어난 제도이고 자기 집이 없는 서민들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획기적인 복지수단이다. 대단히 새로운 평가인 거죠. 전세를 통해서 주거비용이 줄어들 만큼 늘어난 저축이 생산적인 용도로 투하되어 가지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귀한 자원으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전세에 대한 무지와 전세에 대한 몰이해와 전세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제도인 전세제도라는 그런 것을 정말 국가적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손상하거나 훼손하거나 그다음에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교각사료의 실수를 문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이 담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정부 들어서서 임대주택 제도라는 것 그것도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월세로 무주택자를 끌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어떻게 저 양반들은 저렇게 잘났을까? 어떻게 저 양반들은 저렇게 지 잘난 맛에 살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좋은 제도를 왜 그렇게 없애지 못해서 안달 복달일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마침 이런 생각을 김세재 교수가 명쾌하게 길지 않은 칼럼을 통해서 전세 제도에 숨겨진 경제적 논리를 기술한 그런 칼럼을 이번에 내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있고 학자든 아니면 생활인이든 사업가든 정치가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간에 어떻든 인간적으로나 지적으로 겸손해야 자기를 구하고 가족을 어려움에 밀어넣지 않고 사회를 힘들게 하는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겸손해야 된다. 그 겸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 똑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정부 사람들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 기존의 질서를 무자비하게 뒤흔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물론 이미 개혁의 이름으로 청산의 이름으로 망쳐놓은 것이 많지만 더 이상 나라를 어렵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전세 제도에 대한 중요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는 우리 민족의 놀라운 창의적 발명품이고 김세직 교수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근무할 때 세계 각국에서 온 동료들에게 전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나라는 전세 제도를 갖고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누구도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김세직 교수가 화폐금융론 수업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돈을 빌린 사람은 빌린 돈을 떼먹는 것이 최적화된 행동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떼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은행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금융제도가 탄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행은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제도이자 기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전세 제도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은행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도 마술처럼 금융거래의 딜레마를 일거에 해결해 버리는 그런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세의 경우 돈을 빌려간 집주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세입자는 그냥 집에 깔고 앉아서 계속 살아버리면 되고 반대로 만기가 됐는데도 세입자가 안 나가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그냥 가져가 버리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세를 통해 돈을 빌린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도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고 또 빌려주는 세입자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금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금융효율성 증진 효과를 통해서 전세 제도라는 것은 자본축적을 촉진하면서 경제성량률 상당시간 증가시키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세는 많은 서민과 중산층이 무주택자로부터 유주택자로 사닥다리를 올라가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죠. 김세직 교수의 전망은 앞으로 금융제도가 발전하고 전세금의 투자체가 부재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서 전세의 장점이 앞으로 줄어들겠지만 전세의 비중은 그에 따라서 서서히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정책 충격 등에 의해가지고 1, 2년 내에 전세 제도가 급격히 소마를 가능성은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전세 제도에 관한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의 주장을 소개한 것은 어쨌든 겸손해야 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는 그 나름의 경제적 이유나 논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개입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해야 되고 또 정확히 아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부 개입이란 것은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서서히 충격을 주지 않고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제안을 문정부의 경제정책의 담당자들은 상당히 많이 그런 아주 검은과 같은 정부 개입에 있어서 섬세하게 그 다음에 아주 피해를 최대한 줄여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경제 생태계를 상당히 혼란시켰고 그 결과로 오늘날과 같은 그런 노동시장에서도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전했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든 모르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현장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든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좋은 해법과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다양한 전환을 시작했던 것과 이게 한번brief, 하느님의 생각 삼ldorf Powell의 공병호 1-25주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